경찰이 오늘 오전 강원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미래학교와 관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강원도 교육청 곳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와 행정과, 미래교육과 등 7개 부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태백미래학교와 관련된 채용 관련 서류, 회계서류와 파일 등이 압수 대상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태백미래학교를 감사한 뒤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의뢰의 당사자 격인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태백미래학교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태든 교육청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봤다는 건 아니냐며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태백미래학교는 지난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태백미래학교의 문제가 도교육청의 비리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경찰 수사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